힐링이야. 전망대 가려면 일단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야죠. 쉽지 않잖아요. 뭐 투어가 아니라 맨날 고생이 쉽지 않네. 투어라고 했지만 저번에 인삼 따가지고 좀 힘드셨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천석마. 하시지 마. 하시지 마. 하시지 마. 하시지 마. 안녕하세요. 저 이천석 엄마예요. 안녕히 가세요. 저 이천석 엄마예요. 안녕히 가세요. 저 이천석 엄마입니다. 다들 계단 마지막이다. 오 준아 같지? 우와 꽃이다. 이거 무슨 꽃이야? 무궁화. 무궁화니. 정말 예쁘다. 진짜 자연이다 자연. 보기만 해도 인데.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렇지. 준아 올라가 볼까? 어디까지 가나요? 아직 많이 남았네. 힘들어. 야 좀 업고 가. 아이고. 업고 가. 못 가겠어. 아이고 힘들어. 준아 할머니 가방 들어. 나 업을 수 있어? 오. 축구하는 사람이야. 준이는 할머니 땀나셨어. 빨리 와. 업는다고 나를? 그래. 저도 투으니까 내가 서비스한다. 준아 저거 할머니 업었다 이런 거. 네가 나를 업는다고? 어? 어. 어? 어? 야. 야, 준아 이거 봐. 준아 봐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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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힘드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천 상가해. 안녕하세요. 하지 마. 사랑해야지 아들이 업어줬는데. 너무 신나신다. 누나, 나중에 아빠 업어줘야 된다. 태광이한테 말해? 너무 좋다고? 꼭 말해야 된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5킬로가 뺐어. 우리 아들 고생 시키는 것 같아서. 땀이 나는데? 됐어. 됐어, 됐어. 고마워. 야, 허리 아프지 않니? 대단하네. 아빠가 옷 구워서 하나도 힘 안 들어.